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 증권 천원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제 시장을 좀 내려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에서는 지금 확진자,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도 확진자가 처음 발견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좀 걱정이 되지만 좀 보압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압으로 예상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미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전부터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는데요. 오미크론으로 내들려 있던 악재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지난해부터 올해 2분위까지 새벽 국면으로 진행되다가 이후 점차 하락 국면으로 흘러갔는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며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까지 몰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연준도 매파적 입장으로 빠르게 전환하였는데요. 14일에이스 FOMC 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테이퍼인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흠도 간축되고 있었는데요. 우선 중국의 크레딧 리스크가 안정화되었고 원제 재발 인플레이션 부담이 미국 전략 비축률 방출과 순액가스 하락을 통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각국의 방역 단계를 재차 강화시켜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악재는 알려진 것이 적을수록 두렵고 가격에 방역된 것이 많을수록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점차 연구가 진행될수록 불안함보다는 통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이에 대한 정보가 밝혀질수록 빠른 시간 안에 프라이싱 과정을 거치며 시장에 녹아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각국의 코로나 정책 변화도 외국인 입군 금지와 방역 강화 정도의 규칙 가능성이 높고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방향성이 되돌려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경기 치료제가 내년 봄에는 보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만일 기존 백신의 면역 국가가 크게 통하지 않더라도 치료제와 백신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는 전면적인 위드 코로나 흐름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지수는 지지선으로 보였던 3천선이 무너지며 2,80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였던 3천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내륙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염초 대비 마이너스 채용률로 전환되었는데요. 당분간은 오미크론 변이 뉴스 등의 악재가 계속 누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수가 3천선을 경계 후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IT, 화학주 등의 대형주가 수납매 흐름을 보이면서 바닥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오늘 부하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런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통제 가능성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지금 언급을 해주셨고, 결국은 3천선 지지를 저항선으로 지금도 박스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그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11월 수출 현황이 발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무역역당 처음으로 월간 수출 600억 달러를 높아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세에 타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과 화장품 등 신성장 품목이 고루 선전하였는데요.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수출이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국제효과 상승과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른 전망산업의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와중에도 수출 성장세가 커지고 있는 희생입니다. 삼성원자가 올 3분기 글로벌 점유율 21%로 애플을 크게 앞서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요. 미국에서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흥량을 거둔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폴드오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삼성원자가 폴드오픈 시장에서 90% 이상 점유율을 이어가며 복보적인 존재감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3분기 폴드오픈 출하량이 260만 대로 전분기 대비 200%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4분기 출하량이 380만 대로 전분기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폴드오픈 관련 부품 업체들도 실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가에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 스마트폰 대비 2배로 월등히 높아 비스플레이 주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 주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활짝 열고 손님을 맞이하던 이제 관련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오미크론의 공격으로 잔뜩 움츠러드는 상황입니다. 주가 역시도 강하게 조정받으면서 단기에 패닉셀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 방향의 대세는 거슬릴 수 없기 때문에 딸 때 조금씩 담아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항공주의 경우 올해 연말 특수는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년 초 연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엔터 업체의 경우 콘서트가 재개되며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기 때문에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룰러코스터 증시가 이어지면서 주가의 급전화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질 때 따른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손실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가 있으신 전목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금화를 진행해보실 필요가 있고 주식 보유 포트폴리오 안에서 현금 및 방어제를 편입하여 비중 조절을 통한 리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어 오늘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